오늘은 좀 머리를 쓰자고 좀 제발. 근육 삼형제라 이렇게 너무 막 운동하기 쉽게 보이더라고. 이번엔 좀 우리가 좀 머리를 좀 스마트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재활용을 좀? 아니 뭐부터 만들 건지를 생각해. 야 이거 그냥 너한테 물에서 잘 쓸 거 같은데? 핑크색 좋아. 그렇지? 그거 예쁘다. 아니 바다에다가 뭘 버리지 뭐 이런 거. 야 이걸로는 우리 배 만들어도 될 거 같은데? 어 그럼 됐다. 이것도 좋다. 타이어 타 뭐야. 형 거기다 놓여. 거기 조심해야 돼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우 힘든 뭐. 야 그거 이제 좋은데? 그러니까 바다가 바다에 뭘 버리길래 이런 게 있냐. 뗄까? 야 이것도 쓸 수 있어. 일단 다 저쪽으로 갖다 놔. 일단 모으고는 있어요. 좋아 보이는 거 다가 뜨는 거예요. 그래도 많이 떠내면 안 돼요. 지금 뭐 쓸만한 게. 근데 뭔가 그냥 지금 뭐 계획이 없어요. 네 딱히. 근데 이게 스마트한 거라면 지금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. 있죠 있죠 있죠. 과연 머리를 쓴 건 진짜 기대가 되네요. 잠깐만 잠깐만. 이거를 하나씩 달리기엔 너무 오래 걸려. 맞아. 어 스마트 머리 씁니다. 잠깐 잠깐 머리를 쓰자. 머리를. 야 성훈아. 이리 와봐. 왜. 어떻게 쓸까. 어떻게. 형 이렇게 써서. 응. 줘봐 봐. 줘봐 봐. 형 앞에 두 개 잡아 봐. 이거를 언제 하나씩 갖고 가. 이 타이언이 여기에 껴서 한 번에 가져가면 왔지. 정화를 준다고요? 대나무가 휴지 않을까요? 괜찮을까? 아 어떻게 세 명을 이렇게 모아놨지?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. 운동하면 쉽게 보이더라고. 머리는 좀 스마트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오오오오. 자. 그려 그려 봐. 그래. 자. 그려 그려 봐. 그럼 되네. 자. 그래 그려 봐. 그럼 되네. 야. 나 갔다 올게 그래. 야. 나 갔다 올게 그래. 야. 그래 이러면 효율적인 거지. 야 그러네. 이게 훨씬 효율적이네. 야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. 머리를 쓴다고요? 자. 나머지 멤버들이 또 잔잔한 거 갖고 갑니다. 자. 사람 머리를 써야 돼. 지금 모든 장면이 흙 쓰는 장면 아닌가요? 네. 진짜 너무 스마트해요. 진짜. 저는 아무리 왜 갖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인테리어. 저도 약간 인테리어. 커피숍에서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. Ed swine. 와. 와.